우타 158층 첫번째 도전 갑니다 도전해서 86회 연희 멜키로 갑니다 연희 스펙 마음력 4900개 해안 멜키로 3700 갑시다 턱관부터 바로 넣어 바로바로 딜 바로바로 해 그렇지 데미지 개쎄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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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리카 벌써 잡았어 미쳤어 미쳤어 오후星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반겨 보냈어 보냈어 할 수 있어 보냈어 하나 방위꾼 하나 보냈어 됐어 가자 어 통감 하나 없나 딜러 딜러 안돼 이거 딜러 벨리카 잡았어 딜 들어가 이제 다음방위야 요거 바로 써 아끼지마 아니야 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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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방위야 으에에에에에에에 안죽었어 안죽었어 개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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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어떻게 해 당황하지마 엘리샷만 잡으면 돼 또 바로 엘리샷 바로 잡으면 되잖아 당황할거 없어 자 누군데 얘 얘 왜 우리 팀이었나 우리 팀이었나 다시 불러 죽은적 없어 다시가 어 가득 주셔야죠 자 마지막 라운드 자 여기서 승부 권합니다 자 일단은 상대 쿨증이 많기때문에 쿨증 쓰기 전까지 네 자 오를리로 어차피 스킬 안쓸려 그랬는데 우리 팀인가 어 일단 요렇게 됐고 자 이제 연희 연희랑 멜케르 스킬 연속으로 쓰면서 이제 마무리 가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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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당황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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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관통기 쓰면 돼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스킬 바꿔 요걸로 바로 간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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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이대로 와 가자요 니아 다 두들고 잡자 똥똥똥 그렇지 니아 잡았어 니아 잡았어 니아 잡았어 니아 잡았어 니아 잡았어 델론즈 아 델론즈란다 스파이크 보호지원 개세다 가자 그렇지 데미지 미쳤고 스파이크 데미지 미쳤고 스파이크 데미지 미쳤고 스파이크 데미지 미쳤고 자 아무도 못 깬다고 예상할때 이럴때 바로 깨줘야지 스파이크 데미지 개 미쳤지 그렇지 바로 스파이크 마무리까지 아무도 못 깬다고 예상할때 이럴때 한번 바로 깨줘야지 이게 바로 무비 클라스 아이가 음 라틴을 주기 감사합니다 끄름 마 즉이요 가나요 나이스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앰